자, 7월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알테오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한 약세를 보였죠. 제약바이오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지만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였죠. 지금 코스피가 1.65% 상승해 코스닥이 1% 상승했지만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오른 종목들도 눈에 좀 띄는 종목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다. 좀 소외받고 있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업종 대표주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동차주, 2차전지주, 금융주 다 좋았습니다.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줄도 아주 좋았고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그런 흐름이었죠. 그리고 비대면 관련 주들도 좋았습니다. 게임주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NC소프트 이제 100만원이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왔죠.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죠. 아주 강한 모습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이런 모습이 좀 전개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약파이오 쪽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높이가 많이 높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지금 최근에 특히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상당히 제약파이오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파이오 섹터 하락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고 SK바이오팜은 오늘도 상체 좀 흔들렸지만 결국은 상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제약파이오가 좀 돌아서려고 하면 경기 민감주들의 이런 강세가 너무 강하게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좀 풍성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돈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약파이오주들, 특히 외국인들은 사서 쭉 끌고 가다가 지금 고점이니까 이런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물량 가지고 지금 경기 민간주들 지금 크게 시세를 내지 못한 그런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전개가 좀 되었죠. 오늘 특히 그런 분위기가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2600원 매도했지만 주로 여기에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죠. 특히 SK바이오팜 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은 외국인도 샀죠. 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호스닥 쪽은 외국인이 이렇게 좀 사 들어와야지 이 제약파이오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외인기관, 상크림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제약파이오 쪽이 좀 약하고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강한 전기차 관련주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오늘도 72,000주나 팔았습니다. 상당히 크게 팔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8,000줄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자, 이제 21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음봉이 나와버렸죠. 5일선 아래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바이오가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고 외국인이 계속 팔죠. 수급도 좋지 않고 음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33일선을 좀 연두에 둔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질 정도인데 결국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제약파이오 쪽으로. 그리고 지금 전방산업주들, 경기민감주들 그쪽이 아주 강한 모습이 조금 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야지 제약파이오 쪽으로 다시 조금 도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밑고리는 좀 달았지만 2.2%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계속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커져버렸죠. 좀 커져버렸습니다. 이 21선 몸통 부분이면 여기서 다시 충분히 밀어올릴만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밑으로, 오히려 밑으로 밀려버렸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23선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이 온저리에서 좀 바닥을 좀 잡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장대양봉이 있죠. 장대양봉을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에 기간조정, 가격조정이 좀 크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라도 한 번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파메신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양봉 두 개 만들었죠. 여기서 오이선 타고 올라갈 자리였는데 제압발 전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결국 3%나 하락했습니다. 3% 하락하면서 33일선에 다시 걸치는 모습이 나타났죠. 33일선 언저리에 걸쳐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적어도 33일선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워낙에 지금 크게 많이 하락을 했죠. 크게 많이 밑으로 뺐기 때문에 33일선 언저리에서는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장대 양봉 부분 다 이제 치고 내려와 버렸죠. 조정을 할 만큼 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33일선에서 밑거리를 좀 많이 달았죠. 오늘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밑거리를 달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돌려세우는 양봉이 한 번 나와줄 때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죠. 기관이 오늘 8천주 정도 매도했고 지금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계속 미는 분위기인데 한 번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분위기가 잡히려고 하면 일단 업종 대표주들이 좀 숨고르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터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워낙에 기관 조정 가격증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죠. 서울바이오시스는 다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21선을 기준으로 계속 21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웨인이 13,000주 매도했지만 그래도 4% 정도 올라서면서 21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섰죠. 추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추세가 아주 좋아졌고 거래량도 좀 늘었죠. 140만주 거래가 되면서 쉽게 무너질 그런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21선을 뚫고 강하게 올라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상승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 있죠.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고 21선 기준으로 계속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계속 파동을 타겠지만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도 자리를 아주 잘 잡았었는데 또 밀려버렸죠. 오늘 언봉이 좀 나왔습니다. 웨인이 7,000조 매도에 개인이 6,000조 매수 들어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힘을 계속 못 쓰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로 좀 약세를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금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더 약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언제쯤 가져올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죠.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약바이오가 외국인이 한번 들어와 주면 바로 좀 돌려세울 수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에 바이오의 방향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바이오가 지금은 최근에 워낙에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걸로 보이고 내일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면 여기에서 바로 좀 올려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60일 선 기준으로 약간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주고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십자 랩셀도 자리 잘 잡았고 오늘 3%까지 올라섰었지만 분위기에 그냥 밀려 버렸죠. 웨인이 3만준매도 기관이 500준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오일선은 좀 올라탔죠. 오일선 올라탔고 지금 뭐 그나마 녹십자 랩셀은 모양 자체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오일선 올라탄 상태에서 오늘 0.7% 정도 하락을 했으니 이 정도 분위기면 제약바이오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좀 쉽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이오 전체적으로 오르냐 내리냐 거기에 따로 움직이죠. 개별 종목에 이런 아주 큰 호재가 있으면 따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바이오들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결국 외국인들이 코스아 시장을 매수하냐 매도하냐 여기에 좀 달려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부광역품도 상승 분위기로 만들어졌다가 다 똑같죠. 흐름이 양보 만들었지만 또 밀렸습니다. 11선 맞고 떨어졌죠. 2% 하락으로 마감했고 외국인이 13만주 매도났죠. 오늘 이 바이오 하락의 주범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2만주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한 번 많이 밀었는데 이렇게 한 번 밀고 외인이 다시 들어오면 바로 또 돌려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알테오제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 33인선을 받고 밀어올렸죠. 오늘 제압발이 정말로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알테오제는 계속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만주 정도 매도했죠.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를 거의 다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2만주 매도했지만 기관이 만주 들어오면서 5% 정도 올랐죠. 아주 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11선 부근까지 올라섰고 지금 이틀 동안에 아주 강하죠. 이틀 동안 10%가 올라섰는데 이 정도 올라섰으면 조금 이제 숨그러기를 한 번 할 때도 됐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이 온전에서 이제 21선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그러기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지금 종가가 가장 높죠.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민다 그러면 위로 민다 그러면 충분히 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일 제약파요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보인다면 오늘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 숨그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